사랑아 놀자! 우리 친구들 안녕! 여러분들 반가워요! 자 아빠와 놀기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아빠 어떤 걸 하고 놀 거예요? 사랑아? 나는 아빠랑 비행기 타는 거예요! 지난번에 바이킹 타기 놀이를 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 너무 좋아했어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아빠와 함께 비행기 타기 놀이에요 아마 아빠들 엄마들이 비행기 타기 놀이가 어떤 건지 알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알아요? 사랑이는? 네! 어? 알아요? 많이 태워줬으니까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비행기 타기는요 그 아빠들이 수고 트럭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알았죠? 우리 친구들 아빠한테 졸라주세요 아빠 비행기 태워주세요! 비행기 태워주세요! 사랑이 아빠한테 비행기 태워주세요! 시작! 비행기 태워주세요! 오늘은 비행기 타고 어디 가볼까요? 비행기요 와우 오늘은 미국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요 우리 아빠än씨는 잘 알 거예요 자 누워주시고요 사랑하는 딸과 함께 비행기 타기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기분이 어때요? 재밌어요? 오늘 obec stakeholders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역시 힘드네요. 아빠는 굉장히 힘들어요. 두번째 비행기 타기면요. 이번에는 누가 A3평공으로 한번 타거든. 내일 비행기. 비니스 클래스. 자세히 걸고 보시면 편안한 것 같아요. 좋아요? 알겠어요. 두번째는요. 두번째 장면은 아빠가 주워주고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딸들이 딱 이렇게. 안전하게 손을 잡고. 비행기 출발합니다. 아빠는 좀 더 힘드세요. 이번에는 어디를 갈까요? 팔을 갈까요? 어디를 갈까요? 어디? 또 미국 가요. 미국. 제가 가다보고 이렇게 좀 쳐불러줘. 야. 터블러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치요? 비니가 이렇게 그냥 갈 수 있는데. 물 속에 너무 빨리 걸리기도 하거든요. 재밌으세요? 세 번째 장면은요. 조금 더 힘듭니다. 아빠들 힘내세요. 아빠들 힘내세요. 자. 오르세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어디를 갈까요? 이번에? 어. 이번밖에 몰라요? 어. 자. 이번에는. 잠깐 홍콩 가볼까요? 홍콩. 네. 홍콩을 한번 가볼까요? 홍콩. 홍콩 갑니다. 홍콩. 홍콩 프라질. 아니. 빠질 의미 싶은데? 상시 Hmmm espãy 산 dreaming. 급정돼imos. 이스들이 은닭이 이득입니다. 남산her이 와. 저 those Kinder. 이는 또 다cill이 이득입니다. 들 daqui report. 남산her이신eth. 다른 것 같습니다. 신발이없는 이스들이 이 proced 도착 assim. 자 이제 전생으로 돌아오고 다시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참여하겠습니다. 박수! 자 우리 친구들도 아빠와 함께 비행기 따기 노래를 꼭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한테 하고 싶어 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